아름다운 여자들의 우정은 지질대까지!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봐요 하이 하이 헬로우 벌써 이모컨 떨어졌어 하이 헬로우 최애가 갑자기 인스타 라이브 하고 싶다고 해서 켰는데 필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필터가 눈에 띄었어요 우리 우정은 지질대까지! 지질대까지 우정을 구해야지 근데 엄청 빨리 안 위로 간다 그니까 댓글을 많이 안 하면서 그런가 한글 처음부터 언니들 오늘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토끼 맞아 언니는 토끼고 나는 토끼잖아 토끼잖아 그래서 내가 낀다고 그랬어 너랑 쯔위 사이에 껴줘 고맙습니다 뭐 제가 왜 새벽에 안자고 너 버부래 아름다운 여자 리보정을 뒤질 때까지가 아우디구나 아 웃겨 뭔가를 좀 바꿔볼 그게 있지 않을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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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ges andicks 등장 안 해? 왜 등장해? 이거 완전 필터 괜찮아 마음이 실을 수도 있잖아 얼굴이 아니라 필터 완전 개춘 화balanced 철크 괜찮지? 아냐 좋은 냄새 나네 진짜? 응 너도 완전 생얼 아니야? 완전 생얼 근데 생얼처럼 안보이잖아 생얼처럼 보이는데? 야 생얼 잘해 넌 웃어 없어 이거 뭐 다른 버블 라이브 아니고 이승 스타일이야 이거 솔직히 탈색해서 그래 체형이 좀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응 체형이 괜찮네 너니까 괜찮아 오늘도 괜찮아 하루에 1초만 날 사랑해달라고 어 나머지 23시간 59분 59초는 네가 널 사랑할 테니 2초는 안 됨? 안 됨 오늘 이거 뭐야? 귀여워 그치? 귀엽지? 더 탐내네 안녕 빠이 안녕 어 소미한테 소미한테 데리고 왔어 뭐 하냔 소미야 소미야 뭐하긴 너 생각해 다음 좋아해 응 아 전 은섭으로 저거 너 진짜 없어 와 사나언니 사나언니도 들어왔어 창이야 너 진짜 없대 야 너 진짜 은섭아 영상 보면 은섭 없어? 은섭 없는 사나언니 와 진짜? 그럴게 없어? 사나언니도 답장했어 뭐라고 했어? 창이야 창이야 너 눈썹 없어? 하면 돼 나 눈썹 있어 왜 이렇게 써 우리 여기 있을게 하고 와 알았어 잘했는데 아 그거 먹어봐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여러분 우리 갈 때 진짜 고이 없구나 아 그래? 좋은 밤 되시고 너무 귀여워 안녕 빠이